그 대답은 간단합니다. 바로 보험료의 차이입니다. 건강진단 없이 가입할 수 있는 넌 메디칼 생명보험의 가격은 건강진단을 거쳐 보험료가 결정되는 일반 생명보험의 가격에 비해 높게 책정이 됩니다. 넌 메디칼 보험은 건강상의 이유로 일반 생명보험 가입이 어려운 분들이나 건강진단을 비롯한 보험사의 절차 과정을 원하지 않는 분들에게 해당되는 그런 생명보험 상품으로 지난 2년 동안 불치병이나 중병에 걸리지 않은 경우에는 누구나 넌 메디칼 보험에 가입할 수가 있습니다. 단, 건강상의 심각성에 따라 보험료는 4가지의 등급으로 나눠지게 됩니다. 이 보험은 건강진단은 필요 없으나 보험회사에서 건강에 관련된 질문사항들을 서류상 그리고 전화상으로 조사한 후 그에 대한 보험료를 책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. 건강상의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경우에는 넌 메디칼 보험 상품보다 보험료가 싸게 적용되는 일반 생명보험 상품의 신청을 권고합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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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